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ppb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한일간 전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배승호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서 한국에서 일본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일본에 진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오늘 영감을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만든 자료는 정보공인 차원에서 만들어드렸고요 최근에 저도 4년 정도 전략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분들을 만나뵙는데 밸류에이션은 커졌고 해외 진출은 해야겠다 근데 가장 가까운 일본에 진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 중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만든 인트로적인 자료이고요 일본에 벌써 진출을 해야 되고 영업하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인트로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일본 시장 이런 시장이었지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일본에서 벤처 캐피탈 리스트로 4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투자 동향 같은 걸 계속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한 3, 4년은 적어도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고 어디에 비즈니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2007년부터 일본에 왔고요 그래서 15년 정도 지금 일본에 거주 중이고 있습니다 제 전 직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즈 인베스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일본의 시리즈 B를 리드 인베스터를 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티켓 사이즈가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일본의 이니셜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한 355개 정도 되는 독립형 VC가 있고요 그 안에서 한 40개 정도가 시리즈 B에 리드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에 제가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4년 전에는 회사를 나와서 제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VC로서 경영자로서 했던 그런 어려움 그런 실수를 많은 일본인에서 한국에서 일본 진출하신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전략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저와 같이 이제 베키니즈 출신 그리고 VC 출신 그리고 교토대학교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원래 일했던 사람들 해서 총 6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랑 일본어가 다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작지만은 글로벌한 그런 회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한 100군데 정도 지금까지 지원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본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년 동안에 한 30군데 정도로 지원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제크맨에서 30군데 지원을 해드렸으면 실제로 일본에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지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시장조사부터 파트너십 빌딩 그리고 팀빌딩 같은 걸 제가 지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 시장 여러 시장의 작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결론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3개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전반적으로 벤처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실제 GDP 대비 OECD 자료인데 GDP 대비로 봤을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벤처 투자에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두 번째 영역별로 봤을 때 톱 플레이어가 몇 군데가 존재하기보다도 작은 플레이어들이 여러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천억 원 이상 조달하지 않은 천억 원 이상 총 투자 금액으로 해서 천억 원 이상 조달하지 않은 벤처들이 각 영역에 있습니다 에드테크도 그렇고 푸드테크 당일배송 블록체인 같은 그런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아직 천억 원 이상 조달하지 못 받은 회사들이 더 많다 그래서 아직 지금 과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B2C보다 B2B에 돈이 더 많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투자에 소극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최신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2017년 OECD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OECD 자료에 따르면 이게 지금 보이는 게 GDP 대비 벤처 투자 규모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랭킹인데요 우리나라가 4위 일본이 19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 일본이 5조 달러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이걸로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경향이 미국과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 이런 데 같은 경우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GDP인데 일본 GDP 랭킹은 3위잖아요 그런데 19위로 지금 나와요 사실상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굉장히 벤처 투자의 소극적인 나라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도 2021년 일본 원으로 환산했을 때 7.63조 원 우리나라 7.68조 원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이 최근에 2021년에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를 포함을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요인은 아마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정부의 투자 그리고 지원금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지원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부가 실제 LP에도 출자를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연금 같은 것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금도 별로 없고 LP도 보통은 다 은행 아니면 사업회사들이에요 두 번째 유보 금액이 많습니다 일본은 리스크 어버스한 투자자들이 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은 CVC 분들인데 CVC 분들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투자 비중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돈을 많이 유보를 해놓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2020년에 475조 원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이래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사이가 안 좋다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 돈을 살짝 줄이는 투자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 투자자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사실 2021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스나 아니면 미미박스 같이 한 10년 전부터 벌써 알토스나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반면에 일본은 사실 최근에 해외 투자자분들이 원래 상장 미국 투자하거나 아니면 상장 회사에 투자했던 분들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프리IPO 쪽 라운드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아레나 홀딩스, 타이버린, 알토스, 파빌리온 이런 회사분들이 지금 펀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느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외 투자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투자가 소극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GDP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랑 비슷비슷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역별로 봤을 때 몇몇 플레이들한테 돈이 가는 건지 아니면 분산돼서 돈이 가는 건지 돈이 배분이 되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영역당 돈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 플랫폼, 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푸드테크, 핀테크 서비스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천억 원 이상 조달받지 않은 플레이들이 있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이게 꼭 여기 4개뿐만이 아니라 간편, 중고차 플랫폼, 블록체인, 당일 배송 등과 같은 영역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주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본은 조금 돈이 몰리는 곳에 다 투자하기보다도 우주나 로봇이나 클린 에너지와 같은 그런 리치한 영역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에서 20위 정도 자금 조달을 지금까지 받은 회사들을 보면 그 중에서 신소지 회사나 우주벤처들도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리드인베스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드인베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리드가 들어가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바이네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브레인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본즈 앤 베스먼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동경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리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고양 MTG 아니면 후코가나 캐날 벤처스 이런 데가 리드를 하거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한 군데 집중하기보다도 좀 분산돼서 돈이 퍼지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돈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시장 점유율도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 톱3 예를 들면 푸드 딜리버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톱3 회사의 점유율이 우리나라는 99% 일본은 아직도 직영점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 데들이 있어서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점법 같은 건 이슈가 있거나 이런데 일본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푸드 딜리버리 뿐만이 아니라 ERP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톱3개 회사 점유율이 64%, 일본은 40% 여행 플랫폼 같은 경우도 MAU를 봤을 때 일본은 가장 많이 나온 자랑이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 플레이어를 보면 1위와 3위 차이가 1.6배 한국은 4.5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본은 제가 생각했어요 주관적인 의견을 봤을 때 일본의 작은 플레이어도 진출하기 조금 쉬운 경쟁하기 조금 쉬운 나라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돈이 어떻게 어떤 플레이어들한테 가냐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영역에 돈이 흘러가냐를 말씀을 드리면 B2B에 더 많이 돈이 흘러가냐 B2C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총 투자 유치 금액 톱20를 나타낸 거고 이쪽은 총 투자 유치 금액 톱20 일본을 나타낸 건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2C 보시면 그냥 벤처 관심 없는 그런 분들도 대충 어디서 들어보셨던 서비스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를 들면 우주 잔해물 제거 기술 기업인 아스트로 스케일 홀딩스 아마 이거는 벤처 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모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소형사 위성 개발 주식회자 신스펙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B2B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ERP 시스템이나 아니면 회계 농후 시스템 아니면 IoT, 메디칼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양성이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봐도 이게 뭘 나타낸 각 영역별 톱30개 회사의 총 누적 자금 조달액을 제가 합산해서 나타낸 건데 B2C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행 플랫폼가 3.8조원 야느울즈가 여기 어때 이런 플랫폼이 존재하는 반면에 아직 일본 같은 경우에는 0.44조원으로 전체적으로 몰리는 금액이 작습니다 그게 컨텐츠 플랫폼, 뷰티 플랫폼, 에드테크에 그렇게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B2C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P나 농후핵이 이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꼭 이런 이유만 있지 않겠지만 B2C의 서비스들을 보면 퀄리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레이트가 좀 느린 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쪽을 제가 참고로 저는 일본의 가부크 스타일이라고 하는 여행 플랫폼에 일본 한국 진출을 제가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 쪽에 제가 시장 조사를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면 아직도 종이, 팩스가 메인인 문화예요 그래서 브랜드 호텔, 하얏트, 메리어트, 프린스 호텔 이런 데 가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DX 된 것이 있긴 하겠지만 지방에 가면 거의 다 종이, 팩스입니다 놀라실 거예요 아마 두 번째, 호텔 예약 관리 서비스 PMS가 아직도 온프레미스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 일본의 PMS 시장을 조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면 한 10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70군데가 아직도 온프레스입니다 30군데도 클라우드 베이스이긴 한데 원래 온프레미스를 하셨다가 클라우드로 개발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정도로 느립니다 세 번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인원 서비스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PMS, 사이트 컨트롤러, 포스트, 자동 체크인, 레비뉴 매니저먼트 이런 걸 다 따로따로 개발해 가지고 따로따로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프레미스다 보니까 그것도 개발을 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호텔 영화바다 보면 가끔씩은 20군데 서비스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엄청난 메인턴스 코스 엄청난 개발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행이고 그래서 에드테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아직도 종이 문화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디지털 문제 은행 그래서 프리윌린사도 있고 그런데 일본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로 해가지고 학원에서 나눠서 그걸로 풀어라 이런 경우 아직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플레이어 가장 에드테크에서 조달 많이 받으신 분이 이제 루이드사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좋다고 하면 아타마 플러스라고 하면 됩니다 루이드사 2014년부터 서비스하고 일본의 아타마 플러스 어댑티브 러닝 서비스에 맞긴 한데 2018년부터 해서 3년 정도 했어요 지금 시장 점유의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만 개 교실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 2천 개 3천 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면서 아주 5%예요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디지털 라이즈가 우선 안 돼 있던 부분에서 어댑티브 러닝까지 우선 안 간 경우가 많아서 좀 도입이 늦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내용인데 결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 시장은 여러 플레이어가 여러 시장에 존재한다 이걸 꼭 아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기 전에 플레이어에 아직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일본에 중개 문화가 많아요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플레이어들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디지털 라이즈를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진출한 그런 쬐끄만 플레이어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시장에 이런 쬐끄만 플레이어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오실 때 그냥 파트너십 그냥 하려고 우리 왔어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도 그러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영업을 하면 우리 다른 데나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런 시장의 역학관계를 분명히 알고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디지털 라이즈가 진행되는 게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이 좀 여명기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 조사 플러스 플레이어 인터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퍼블릭 데이터가 많이 없다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 플레이어가 없네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꼭 플레이어 인터뷰 어떤 경험이 있고 시장 인더스트리 엑스퍼트 꼭 인터뷰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일본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일본에서 말씀드린 걸 VC도 해보고 경영자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면서 저도 처음에 일본 시장에서 잘 몰랐을 때는 인터넷 보면 좋은 얘기만 있고 사실은 실패 사례 이런 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시행착오도 있긴 했는데 한국에서 일본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세컨드 일본 진출의 붐이 있지 않을까 2000년대 이후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셔서 성공적으로 제가 했던 그런 실수를 안 하시고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 않을까 그래서 제 얘기를 꼭 포지션 토크로만 듣지 않으시고 진짜 오셔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강의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